그만해도 되겠죠?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? 수업 밤마다 학생마다 수업이 같아야 된다, 달라야 한다 다른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우리도 충동조절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영상? 히터 이야기 영상 말고 하자 그 다음에 공부를 안하는데 몇 가지 큰 원인이 있다? 생각나는대로 ADHD, 우울증, 인터넷 중독, 분노조절 안 돼 자살 생각해요 이제 좀 보여요. 이제 보여야 돼 교실에 가셔서 수업할 때 보이면 덜 미워 나 자신을 위해서 응 그래 송수님이 하는데 얘는 못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용기를 좀 더 내셔서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